4. 술안주 만약에 추천해준다면 오늘 술안주 어떤거 추천해주고 싶습니까? 빨리빨리 나가서 밖에 잡고 나가서 밖에 잡고 전지영은 수는이가 감액이요 감액 고기랑 곱창 자 우리 소핑의 선수는? 오뎅다 오뎅다 2. 정답 2. 정답 2. 정답 2. 정답 3. 정답 결이 달라 결이 달라 아직 지금 여기서 코디 얘기하고 야 감액이 얘기하고 곱창 아우 좋아 오뎅다 간에 과연 2. 정답 2. 정답 조기성 하면 떠오르는거 자 조기성 얼굴이 2. 정답 4. 정답 3. 2. 1 2. 정답 2. 정답 3. 정답 아니 그런게 있잖아 결이 있잖아 민규가 좀 야 여기 돈 내보셨다니까 야 여기 돈 내보셨다니까 이거 왜 꼼짝 아냐 이번에 12시간동안 칼이 됐어 오셨다고 예 다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자 갑니다 자 여태 정답 안전 1. 정답 2. 정답 2. 정답 2. 정답 3. 정답 3. 정답 4. 정답 이동 3. 정답 4. 정답 3. 정답